제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현직 검사의 폭로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불행하게도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또 계십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왜 그래요? 대법원장 고발자인데 대법원장은 못 하셔야지. 대법원장 직위에서 물러나라고 빨리 주장해요. 그건 안 하면서 말해요. 그 문제의 발단이 된 춘천지검 자체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너 의혹 제기됐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그만둬라. 이게 지금 우리 이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개인 검사가 인터뷰를 줘서 폭로를 하고 그 지금이 반박을 하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막장 드라마를 가지고 아니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라고요? 이거 공작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음해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기소가 돼도 재판 중에 있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지 자유한국당이 검찰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권성동의가 압력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수사와 관련돼서 압력을 행사할 제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돼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안미영 검사의 주장은 허이다. 그리고 안미영 검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당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그만두라라고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장관이 고발이나 수사를 당하면 대통령이나 장관들한테도 직무해서 배제시켜라. 직무를 하지 말라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고발을 당했다 하는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에서 무조건 와서 소환 조사 받으라면 소환 조사 받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또 다른 인권침해 아닙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또 다른 인권침해이고 직권남용기죠 검찰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얘기하는 것이 격보고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